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주 프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골프 게임을 향상시켜 드리기 위해서 멘탈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기 비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린 지금 골프 코스에 나와 있고요. 저와 함께 라운딩을 하고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나쁘게 치고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한두 세 샷이 연달아서 안 맞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자기 비하를 할 수 있죠. 아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렇게 못할까? 너무 바보 같아 등등등 또는 너무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막 뿜뿜 나오면서 좀 업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 내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이 돼 있으면 분명히 망가질 수 있을 텐데 불안해하고 있는 찰나? 아니다 다를까 스윙이 망가지면서 더블 트리플 나오고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실수를 할까? 난 싱글을 언제 칠까? 등등등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자기 비하가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다시 잘 치기 시작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골퍼분들이 잘못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사실 자기 비하, 저는 셀프 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셀프 디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워킹을 해요. 하지만 롱런으로 봤을 때는 셀프 디스를 많이 하게 되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들어갈 퍼팅도 안 들어가고 이길 시합도 못 이기게 되고요. 자기가 진짜 못 친다고 믿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골프 게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즐기기 위해서 치는 골프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진짜 치러도 가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신감이 넘치면 골프를 못 칠 거다? 는 아니죠. 자신감이 넘쳐서 골프를 못 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감이 넘치면서 흥분을 하면서 집중력을 잃어서 골프를 못 치게 되는 거죠. 집중력은 골프의 모든 것입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실수가 나오기 쉽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디스를 보면 셀프디스가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골프를 잘 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고요. 그리고 약간 승부욕을 자극을 시키면서 다시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셀프디스로 다시 리그룹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프리샷 루틴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한다. 이게 프로들이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시합을 칠 때 제가 우승을 하거나 잘 칠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차분했고요. 그리고 주어진 샷에만 집중을 아주 깊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해픈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거나 너무 다운이 돼서 흐트러지게 되면 깊게 숨을 쉼 호흡을 여러 번 하고 먼 산을 쳐다보던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새가 몇 마리인지 새기도 하면서 다시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나 미래를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주어진 샷에 프리샷 루틴 내가 어떻게 샷을 준비를 하는지를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프리샷 루틴은 꼭 해야지 된다는 걸 왜냐하면 샷이 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 안에서 나의 리듬을 찾고 제일 좋은 샷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프리샷 루틴대로 하면 아무리 긴장되는 순간에도 좋은 샷을 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혹시 프리샷 루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그 레슨 보고 다시 오세요. 그래서 혹시 나는 셀프 디스를 많이 합니다. 맨날 제 자신에게 막 혼을 내고요. 뭐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고민이시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심호흡을 해서 원산 쳐다보는 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또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페이스를 다시 찾아서 프리샷 루틴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고 주어진 샷에만 집중을 하도록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요. 셀프 비하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라운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 명품 스윙의 A.M.G.O 프로였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스키 미 섹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비디오에 또 찾아뵐게요.